첫 번째, 똑바로 누운 채 다리를 살짝 올려주는 동작은 허벅지 근육 강화에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누운 채 발목을 수건이나 베개 위에 얹고 무릎을 핀 상태로 5초간 버텨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벽에 베개를 올리고 양말로 지그시 밀면서 허리가 들리지 않도록 운동을 해주면 좋다고 하네요. 자, 이외에도 무릎을 지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바로 개그맨 오정태 씨가 알려준다고 하는데요. 아니, 벌써 무릎 관절이 안 좋아요? 관절에 관심이 많으시다고 해서 찾아왔거든요. 저는 이제 얼굴 빼고 뼈 쪽은 아주 튼튼합니다. 저 말고. 그래 보여요. 누군지 아시겠죠? 안녕하세요. 아이고, 또 나오셨네. 그렇죠. 태행성 관절염으로 오랫동안 고생했다는 오정태 씨의 어머니입니다. 지금은 전부 다 많이 호전됐다고 하네요. 한 10년 넘었어요, 12년. 심하게 아픈 병원에 가서 사진도 찍고 약도 먹고 좀 괜찮으면 또 안 가고. 병원에 자주 가진 않았지만 증상이 호전된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며느리인 백아영 씨가 어머니를 가장 많이 챙겨주고 있던데 백아영 씨 본인도 젊은 나이에 무릎통증이 있었대요. 그래서 더욱더 신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자, 냉장고 속에 든 관절 건강의 비법. 뭘까요? 이거입니다. 이거. 홍합 같지 않아요? 네, 홍합이에요. 자세히 보세요. 좀 뭔가 다를 텐데. 자세히 볼까요? 그러고 보니까 일반 홍합과는 좀 다르게 큼직큼직하면서 초록빛을 뜨죠. 이게 바로 초록잎 홍합입니다. 이게 관절 건강의 비법이었는데 불과 지방탄이 풍부해서 관절염 완화와 연골 재생에 도움을 준다고 연구 결과도 나오고 있어요. 뉴질랜드의 마오리족은 초록잎 홍합을 즐겨 먹어서 관절염 환자가 적기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초록잎 홍합. 일반 홍합과 요리법도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요. 이거 이제 홍합탕이고요. 그리고 또 부추. 양파를 넣고 양념장을 뿌려서 초물조물 무쳐주면 홍합무침. 이거 참 맛있죠. 그리고 또 홍합살을 참기름에 무쳐서 쌀과 함께 앉히기만 하면 맛있겠다. 밥도 완성이 됩니다. 침 나오네요. 특히 홍합빵은 양념장 넣어서 삭삭 비벼서 먹으면 밥 한 그릇 그냥 넘어가죠. 근데 일반 홍합과 뭐가 다를까요? 뉴질랜드의 프랑크톤은 강력한 자외선을 받으면서 많은 항염, 항산화 물질을 생성하게 되는데요. 이 프랑크톤을 먹은 초록잎 홍합은 자연이 체내에 항염물질을 축적하기 때문에 관절염의 염증 억제에 일반 홍합보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